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오늘은 드론 관련 항공법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꼭 보시고 숙지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4종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아쉬운 점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요. 3월 24일날 KBS 뉴스에 관련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드론 자격증이 의무화가 됐는데 시험은 족보도 돌아다니고 전혀 관계없는 내용들이 나온다. 이런 내용의 뉴스가 나와서 사실 조금 놀랐어요. 설마? 아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감도 해주시고 진짜 수면의 특징이 나오질 않나, 구름의 분류가 나오질 않나 진짜 너무했어요. 선을 넘었다고 봅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은 분들께 알려져서 하루빨리 좀 정비가 됐으면 합니다. 이 드론이라는 분야가 정말로 미래가치가 높은 분야인데 관련 법과 제도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 전문가들이 인프라를 잘 구축해서 발전을 해나갔으면 합니다. 그냥 다른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드론 관련 협회나 학원을 차려서 교관이 되고 이런 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라 진짜로 한 7년, 8년 전부터 드론이라는 분야에서 경험을 많이 쌓아오고 실무를 하셨던 그런 분들이 좋은 인프라를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항공법입니다.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셨겠지만 최대한 쉽고 중요한 내용만 찝어서 10분 안에 끝내드릴 테니까요.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우선 첫 번째는 비행 승인 그리고 항공 촬영 승인을 받는 방법입니다. 바로 드론 원스탑 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하는 건데요. 이 드론 원스탑은 컴퓨터나 모바일에서 접속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쉽게도 아직은 모바일 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드론 원스탑에 가입을 하신 다음에 민원 신청 그리고 비행 승인 신청 비행 승인 신청에 들어가시면 신청인과 비행 계획, 비행 장치, 조종자, 첨부 파일 이런 탭들이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일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정말 자세히 그냥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된 게 하나 있어서 안내를 드릴게요. 첨부 파일을 보면 조종자 증명서가 있어요. 기존에는 비영리 기준에 신고 의무가 없는 기체들은 기체 사진과 비행 성능표, 재원 성능표만 첨부를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250에서 2kg 사이에는 조종자 증명에서 4종 온라인 교육 이수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종자 증명서를 파일을 첨부를 하셔야 승인이 납니다. 이거 첨부를 안 하시면 보완 요구가 뜨실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만 참고를 하셔서 비행 승인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비행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이 표를 보시면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비행 금지구역, 비행 제한구역, 관제권 반경 9.3km겠죠. 군 관제권 반경 9.3km, 기타 지역 고도 150m 미만의 탭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촬영과 비행 승인이 있는데 일단 이 탭에서는 비행 승인만 보겠습니다. 자 비행 금지구역은요. 국방부, 국교부 모두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비행 금지로 나타나지는 P구역 이 P로 시작하는 구역들은 모두 비행 승인 신청의 대상인 거죠. 그 다음에 비행 제한구역 R로 시작하는 공역인데요. R75의 경우는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국교부에서는 승인의 대상이 아니에요. 비행 제한구역의 R75 공역은 국방부를 통해서 비행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그 다음 민간 관제권 반경 9.3km, 즉 공항 반경 9.3km는 국교부, 군 관제권, 군사적으로 사용되는 공항 반경 9.3km는 국방부, 그 다음에 기타 지역 고도 150m 미만은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자 이걸 정리를 하자면요. 국방부와 국교부로 나눠져 있는 건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 전부 다 드론 원스탑 시스템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냥 드론 원스탑 시스템에서 비행하려는 지역만 클릭을 해서 계획을 세우면 돼요. 이 지역이 국방부라면 자동으로 국방부로 넘어갈 것이고 이 지역이 국교부가 판단할 대상이라면 국교부에서 판단을 해서 비행 승인을 내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비행 금지도 아니고 비행 제한도 아니고 관제권 반경이 아닌 공역들에서 150m 미만이라면 비행 승인은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최대 이륙 중량 25km가 안 될 경우에요. 만약에 구독자분들이 날리는 드론이 25km가 넘는다? 그럼 무조건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공역이 2개 이상 겹칠 경우 각 기관 허가사항이 모두 적용이 된다. 150m 이상 비행할 경우는 비행 승인이 필요하다.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비행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지금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행 승인 매뉴얼은요. 오른쪽 위에 있는 카드를 첨부하셔서 그대로 따라 하시면 신청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공역들을 어디서 확인하냐? 이거는 이제 레디 투 플라이나 이런 드론 관련 앱들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빨간대가 피고요. 그리고 초록 동그라미가 관제권이죠. 그리고 이 서류는 드론 원스탑 시스템의 공지사항에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가이드 업로드용이라는 서류입니다.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정독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조종자 증명 관련 안내입니다. 시행일이 21년 3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고요. 자격이 1, 2, 3, 4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드론 유저들이 해당하는 250g에서 2kg 이하의 드론을 이용하실 분들, 드론을 날리시는 분들은 비행 승인을 하실 때 이 내용, 자격 내용을 첨부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댓글로 문의를 주셨던 내용이 있어요. 바로 영리, 비영리 판단 기준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도 그렇게 명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고 그냥 어떤 어떤 사례들을 들어서 알고 있는 정도였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교통안전공단에 문의를 하는 건데 여기 드론 원스톱 공지사항 중에 이 내용이 있어서 한번 첨부를 해봤습니다. 영리, 비영리 판단 기준은요. 항공사업법 2조에 따른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 항공기 대역, 항공 레저스포츠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영리이고요. 사용사업의 경우, 사용사업이죠.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농약 살포나 사진 촬영 등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6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할 것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영리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타인의 수요예요. 누군가 나한테 부탁을 합니다. 혹시 나 여기 필요한데 촬영 좀 해줄 수 있어? 내가 한 50만원 줄게. 이러면 영리가 되는 거죠. 타인, 다른 사람이 나한테 요청을 했고 돈을 주었고 보상이 있다는 거죠. 이 드론을 활용해서 내가 돈을 번다는 뜻입니다. 이 드론을 활용하여 어떤 일을 했던 간에 돈을 벌고 다른 사람이 요구했다. 이러면 영리입니다.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니까요. 그런데 타인의 수요가 아니고 본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드론이 활용되는 경우는 비영리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해석의 여지가 많았던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새 또 부동산이나 공인중개사 하는 분들이 드론을 많이 쓰십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례에서 저는 이게 영리 대상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만약에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 본인 사업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죠. 부동산 내가 땅을 파는데 아파트를 분양을 할 건데 여기에 항공사진을 찍고 싶어. 찍으면 잘 팔릴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는 비영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이제 영리, 비영리 판단을 좀 정확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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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고 정확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또는 드론원스탑 이쪽에다 문의를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네요. 다음은 항공촬영신청기준입니다. 항공촬영은 굉장히 간단해요. 제5조 항공촬영신청. 대한민국 전 영토에서 항공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굉장히 명확하죠? 즉, 대한민국에서는 항공촬영을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2m, 3m, 10m에서 띄우는 것도 촬영 대상이냐? 사실 2m, 3m, 10m에서 띄워서 날 찍는다고 이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법은 어긴 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2m, 3m, 10m 내외의 항공촬영은 승인이 필요 없다. 이런 법이 없어요. 그냥 대한민국 전 영토에서 촬영하는 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조건 신청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항공촬영을 신청하실 때는 촬영 4일 전까지 인터넷 원스탑을 통해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전날 아니면 둘째 날 저 내일 찍을게요 이렇게 신청하면 허가가 안 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조금 흥미로워서 제가 가져왔어요. 항공촬영 허가 기간은 보통 1개월입니다. 일반 개인이든 업체든 1개월인데요. 학교 운동장 내에서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에서 허가할 수 있다. 학교장이 관리 및 지정한 유자격 지도자의 감독 하에 교육목적 비행, 비행구역은 해당 학교의 운동장 내에서의 비행, 정규, 방과후, 학교활동 등 교육시간 내에 한정. 어쨌든 교육적인 목적으로 학교에서 운동장 내에서 비행을 하는 것은 1년 이내에 허가를 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좀 신청을 해보고 싶은데 사실 세종시라서 비행 승인이 안 나거든요.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일단은 신청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과태료 부분입니다. 벌금이죠. 일단은 2021년 3월 달부터 실시된 신고 관련 벌칙 조항입니다. 신고 및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즉 내가 신고 대상인 드론이에요. 2km가 넘는 신고 대상인 드론인데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온다는 뜻이고요. 신고 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즉 신고는 했는데 신고 번호를 부착하지 않았다던지, 가짜 번호를 부착했다. 이 경우 1차 52차 75, 3차 100만원입니다. 다음에 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말소 신고가 뭐냐면 내가 드론을 갖고 있다가 팔았어요. 그러면은 아 나 이제 팔았어요. 나 이제 안 가지고 있어요. 라는 말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말소 신고를 안 하면 1차 15만원, 2차 22만 5천원, 3차는 30만원이라는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자 말이 나온 김에 드론 불법 비행에 대한 조치 절차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봤던 그 내용이고요. 두 번째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아니 않고 초경량 비행장치를 이용할 비행한 사... 이거는 약간 좀 자작드론 이런 것 같아요. 1차 250, 2차 375, 3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않고 비행을 한 사람은 150, 225만원, 300만원입니다. 즉 조종자 증명을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받았다면 지금 150만원, 225만원, 300만원의 과태료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고 드론을 이용하여 비행한 사람, 즉 술을 먹었다든지 이런 내용이겠네요.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한 사람, 즉 비행 승인을 안 받고 비행을 했을 경우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200만원이고요. 승인 범위 외에서 비행한 사람, 내가 비행 승인은 뭐 여기서 받아놨는데 다른 데 가서 비행을 했다. 그러면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200만원 신고 번호를 표시하지 않았다. 요건 앞에서 했죠. 그 다음에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장착하거나 휴지하지 않느냐고 초경영 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자. 요거는 뭘까요? 요거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50, 75, 100만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소 신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사람들, 15, 22, 5, 30만원. 마지막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 와, 제출하지 않으면 150에서 500,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250에서 500입니다. 이렇게 해서 과태료까지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특별 비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특별 비행 승인도 드론 원스탑 시스템에서 하면 됩니다. 여기 특별 비행 승인이 있죠. 자, 일단 민원 처리 기한이 30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달 넉넉 잡아서 한 달 반 전에 민원을 신청을 하셔야겠죠. 서류는 무인비행장치 종류 형식 재원에 관한 서류, 그 다음 무인비행장치 성능 및 운용 한계에 관한 서류, 조작 방법에 관한 서류, 비행 절차, 비행 지역, 운영 인력, 비행 계획서가 필요한 거예요. 다음, 안전성 인증서, 다음, 조종자의 조종 능력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자격증이 되겠네요. 미소지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고요. 다음,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요. 다음, 비상상황 매뉴얼, 그리고 이 착륙장의 조명, 장애물 현황에 관한 서류, 그리고 기타 서류, 이렇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전 기준에는 이런 것들이 있네요. 페일 세이프가 있어야 충돌방지 기능, GPS, 비상연락 체계, 야간 비행은 이런 것들, 비가시 비행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 비행은 개인적으로는 거의 승인이 안 난다고 해요. 사업이나 어떤 공공기관 이런 데서나 좀 미리미리 받아볼 법하지, 뭐 개인이 받기엔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솔직히 해보고 싶어요. 너무너무 날려보고 싶은 게 특히 야간 비행이죠. 야간 비행은 진짜 해보고 싶은데, 근데 이렇게 해서 약속드린 시간보다 거의 두 배 정도를 썼어요. 제가 사실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이제 구독자분 중에 씨넘이라는 분께서 저번에 Q&A에다가 댓글을 한번 남겨주셨어요. 이렇게 남겨주셔서 아 해드려야지 이거 진짜 좋은 내용인데 해드려야지 해드려야지 하다가 또 까먹고 또 이제 살기 바빠서 이렇게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4종 무인 비행장치 교육 내용을 보고 아 이거 필수로 듣는 내용인데 다들 2배속으로 듣고 어려워서 사람들이 이거 이해하겠나 싶어서 저라도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려야겠다 해서 찍게 되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드론을 입문하시는 분들, 그리고 드론을 사용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서로서로 공유해서 이런 드론 항공법은 잘 지키고 또 잘 지켜야 과태료도 안 물고 그러겠죠. 많이 많이 그리고 드론에 관한 이런 건전한 취미 문화, 레저 문화, 드론 산업 이런 것들도 잘 구축이 되고 정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 더욱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다음 영상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플라이 송쌤이었습니다. 안녕